안녕하세요 조승연입니다 오늘 게스트 김태원 평론가 모셨습니다 한 번 더 나오게 해달라 진짜 더 나오게 해 줬는데 이쯤 되면 이제 고정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대차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 취향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대에 앞서는 걸 중요시하는 문화다 보니까 최대한 그래도 젊은 세대들이 듣는 음악을 알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저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보면 진짜 우리가 젊어서 듣던 음악 밖에 안 듣더라고요 아직도 이제 플레이리스트 보면 콜드플레이, 라디오헤드, 관조비 후반기 야 우리 BTS 한 번 틀어볼까? 라고 얘기를 하면 야 그거는 우리 조카가 듣는 거지 하면서 선을 딱 끊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젊은 세대들 노래방 가서 연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거 알아야 된다는 거야 젊은 세대들하고 표시 같은 거 알아야 돼 이런 거 불러야 된다는 거야 나는 걔들하고 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안 만나 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자꾸 얘기를 하면 꼰대야 내가 멋있게 놀고 있으면 옆 사람이 이렇게 옆 볼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 멋있게 노는데 이렇게 찾아오잖아 그러면 멘토란 말이야 사실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먼저 가면 이제 꼰대가 되는 거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멘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멘토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찾아오진 않아 찾아왔잖아요 제가 오늘 그건 이제 내가 술값을 내니까 근데 이제 시기별 시대별 문화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세대가 우리끼리만 놀래요 하는 암호 같은 거예요 말주림도 만들고 새로운 어떤 신조어도 만들잖아요 최근에 제 또래 사람들이 요새 친구들 신조어 너무 많이 만들고 단추버 만들고 우리 때도 다 했어 자기를 젊을 때 다 잊어버리고 자꾸 젊은 세대를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어떤 시대에나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때 뭐 옥덜매 무슨 뭐 골 때린다 뭐 내가 생각할 땐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대 20대 때 했던 경험은 실제 경험의 충격도가 어른이 돼서 하는 경험보다 적을지라도 그때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엄청 큰일처럼 다가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입시 때 들었던 노래 군 입대할 때 들었던 노래 이런 노래들은 굉장히 깊숙깊숙하게 다가오는 거 같고 그 시기하고 맞물리는 음악은 그 시기에 대한 자기만의 사운드 트랙이 되는 거죠 저도 사실은 고2 때 사랑했던 여자가 있어요 그때 그 여자에게 상처받고서 들었던 임은수의 소녀 이런 거든 거의 40년 동안 들어요 지금도 듣고 보면 눈물이 난다고 그때 생각하니까 순수했던 그 시절 CD를 가지고 있는 게 한참 많을 때 한 2만 장 있었는데 이거는 5,6천 장? 나도 이제 카페 사장이 빌려달라고 해서 줬더니 망하면서 내 판까지 가지고 사라지고 그래도 끝까지 못 버리게 되는 몇 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내 드라마를 가진 음악 그런 것들은 명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음악사적으로 중요한 음반도 아닌데 그런 음반들을 오히려 갖고 있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죠 근데 왜 1950년대가 돼야 청춘문화라는 게 비로소 태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면서 군수물자들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전쟁이 끝나고 생필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엄마 아빠들이 공장에다 가야 된단 말이야 공교육이라는 게 뭐의 필요성에서 시작이 되냐면 엄마 아빠 일할 동안 애들 맡아주는 기관이란 말이야 그전까지 학교 가는 애들이 동네 몇 명이나 있었겠어 근데 이제 50년대가 되면서 애들이 막 학교로 가는데 옛날엔 동네에서 엄마 아빠랑 가네 수공업 하나 아니면 동네 형들 누나들하고 좀 놀던 애들이 어느 날 학교라는 데를 가라고 해서 갔는데 자기 또래 애들이 수천 명이 있는 거야 아 진짜 충격적이었겠다 놀랍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그 안에서 자기들의 관심사 좋아하는 게 생기면서 공교육의 대중화하고 청년문화의 탄생이 50년대에 맞물리게 됐다는 거예요 1950년대가 어떤 시대냐면 가장 강력한 꼰대들의 시대예요 제일 강력한 꼰대가 누구냐면 자수성가한 꼰대 아무 얘기를 안 들어 남의 얘기 그리고 다 자기 성공한 얘기만 하는 거야 나중에 애 낳으면 조심해야 돼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 조수현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 50년대에 한 번 미국 사회의 부모 세대를 생각을 해봐요 대공황도 치렀고 전쟁 치렀고 50년대 경제 좋아지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군 애들한테 뭐라고 그랬겠어 너희들이 자식아 전쟁 겪어봤어? 너희들이 등 따지고 배부른데 왜 공부하러 너희들한테 말했을 수가 아니야 애들 입장에서는 탁! 탁! 하잖아 에덴 동쪽 이런 데서 아빠한테 덤비고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거야 자기들이 못하는 걸 그 친구들이 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단순히 1950년대에 워크놀과 소위 청년 문화가 삽시간에 미국의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그게 전세계로 퍼져나는 게 쉽고 엘비스의 가사를 지금 우리가 들으면 I'm nothing but a hounder 그러면 뭐 어때? 라고 생각을 하는데 1950년대 교육을 보면 니가 짐승이야? 인간다워야지 막 이런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데서 나는 개야! 라고 소리치는 그 음악을 들었을 때 그 문화적 충격은 정말 그게 이제 당시에는 되게 성적인 느낌이 어때요 하체를 흔든다는 거 자체가 그래가지고 TV에 나오면 카메라를 상체에다 막 고정을 했다고 안 보이다 안 보여주고 엘비스 이전에 사실은 이제 이 로크놀 음악에 위대한 그 선각자들이 있죠 빌 헤일리라든지 뭐 척베리 같은 그런 이제 뮤지션들에 이제 했던 음악들을 당시 어떤 그 유행어 같은 이야기 중에 흑인의 목소리를 가진 잘생긴 백인 청년 하나만 있으면 단순히 시장을 좌악할 수 있다 음악적으로는 흑인 음악과 백인의 어떤 컨트롤 음악하고 비슷한 음악이 섞여 들어갔던 이 로커빌리 사운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당시까지도 미국은 흑백의 음종차별이 심했고 백인 중산층 소녀들의 어떤 성적 대상으로서 흑인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폭발력 있는 음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터지진 않는 거야 이걸 제대로 터뜨리려면 너무나 선망하는 잘생긴 백인 청년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등장한 게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 너무 잘생기고 너무 노래 좋고 근데 음악적 스타일은 흑인 음악 스타일이고 그런 로컨놀이 출금을 하면서 전세계에 휩쓸죠 되게 흥미로운 건 로컨놀 음악 하면 우리가 흑이가 저항의 음악 반항의 음악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로그 음악의 대부분의 가사는 그냥 남자가 여자를 만났네 둘이 사랑을 했다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음악 자체도 대부분 댄스 음악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저항이고 반항이냐 부모가 못 듣게 했거든 좋은데 못 듣게 하니까 몰래 듣잖아 몰래 듣다가 걸리면 너 왜 반항해 그런데 계속 난 몰래 들을래 그러면 저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음악 자체가 저항의 메세지 저항인 게 아니야 못 듣게 하는 걸 듣는 바람에 반항이 됐고 나는 반항을 계속 할 거야 하는 바람에 저항이 된 거야 그 당시에 10대들 입장에선 놀고 싶고 저녁에 내가 사랑하는 여고생 집에 앞에 가서 좀 얘기도 나누고 싶고 그걸 못 하게 하니까 참빡 한 거지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이제 50년대 청춘문화가 로컨놀과 함께 맞물리면서 이제 전세계를 퍼져나가요 50년대 60년대로 넘어가요 제일 중요한 건 엘비스가 변절했다는 거야 워낙 파격적인 메세지를 가졌던 아티스트니까 기성세대가 계속 주시하고 있었거든 턴 파커라고 하는 그 매니저가 영화에도 나오는데 아유 가만히 있다가는 이 친구가 기성세대한테 찍혀가지고 방송 정지 먹고 출연 정지 먹고 막 이럴 거 같거든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요 군대라는 데가 뭐예요 이제 가장 보수적 사고가 있는 공간이잖아요 턴 파카가 군대에 있는 2년 동안 사진을 엄청나게 배포하는데 엘비스 프레스가 활동했을 때부터 사진을 더 많이 뿌린 거야 기성세대에게 메세지를 준 거예요 엘비스 그런 친구 아니에요 착한 친구예요 어 군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하고 왔을 때 엘비스에게 열광했던 10대들은 배신감을 느끼죠 60년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영국에서 엘비스의 음악을 듣고 자랐던 4명의 청년이 오죠 64년도에 에드 설리번 쇼에 출연하기 위해서 왔던 비틀스에 첫 미국 나들이가 있는데 1차 브리티시 인베이션이라고 해요 1차 영국 침공이다 비틀스가 도착하고 롤링스톤스 같은 튼들이 들어오면서 반숨에 미국의 60년대 영국산 밴드들이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로컨론의 갈래들이 생기죠 다른 장르의 음악들 또는 사운드적인 실험을 하는 패사운드 같은 음반을 발표했던 비틀스의 어떤 활동도 있고 비틀스의 후기작에서도 그런 어떤 실험들이 계속 러버소울이라든지 서든 페퍼스 로니어 클럽 밴드의 앨범에 담겨져 있는 음악의 어떤 실험들도 있고 롤링스톤스처럼 아예 그냥 코어항 리드벤 블루스 중심의 어떤 로컨론만 하겠어 이런 팀들도 있었고 밥 딜런처럼 시적인 가사를 통해서 로그 음악을 좀 다른 형태로서 끌고 가려고 했던 어떤 운동들도 있고 그러니까 60년대 기본적으로 50년대 로컨론이 있는데 여러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기억성 그 사람의 이데올로기가 반영이 되면서 음악이 여러 가지 형태를 발화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 60년대 세대들이 되게 중요한 게 길거리에 나가서 깃발을 들고 부모 세대를 공식적으로 부정한 첫 번째 세대예요 그 이전까지의 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에게 불평불반이 있었지 근데 꾹얼거리는 수준이었잖아 뒤에서 60년대 68혁명부터 히피즘으로 가면 문화가 좀 달라져요 왜냐면 2차 세계대전까지는 TV가 일반화 안 돼있으니까 뉴스라는 게 신문 아니면 잡지 근데 이제 60년대 같은 미디어가 많아지고 TV가 실시간으로 막 뉴스들을 전송해 오면서 베트남 전쟁이 되게 선과학의 전쟁 2차 세계대전은 어떤 연장선처럼 홍보를 했는데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듣거나 뉴스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이제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저항을 하면서 뒷발을 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하자면 60년대 부모 세대와 절규하라고 했던 친구들을 대표하는 음악이 비틀즈잖아요 근데 비틀즈를 보면 애들 다 이렇게 단정하고 넵타임 매고 가사를 봐도 러브스토리고 근데 왜 비틀즈의 음악이 60년대 부모랑 절교를 선언할 정도로 과격한 사고를 가졌던 세대한테 어떤 면이 어필한 거예요 이게? 유명한 프로듀서가 있죠 브라이언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럼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게 뭐냐면 이 네 명이 다 촌스러운 노동자 계층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어필이 안 된다고 본 거야 좀 쎄는 미가 좀 있어야겠다 그래서 양볼 깔끔하게 입히고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게 하고 넥타이 이렇게 메고 봤는데 이게 먹혔어요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던 롤링스톤스라든지 다른 팀들이 비틀즈가 저렇게 성공한 거 보고서 그걸 쫓아갔거든 비틀즈 중간에 낸 거예요 근데 짝퉁이니까 인기가 별로 없잖아 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와름5의 음악 중에서 무블라잇 재거라는 노래 있잖아요 재거처럼 움직여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밉재거의 걸음걸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에서 인기를 얻죠 그 당시에 그래서 신문 칼럼의 제목이 당신의 딸들을 이런 놈들과 데이트하게 놔두시겠습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인기 있는 남자들이 어떤 남자예요? 엄마가 싫어하는 남자예요 미치거든 그게 10대 때는 이런 것들이 합쳐지다가 69년도에 마지막으로 터지는 게 바로 우드스톡 페스티벌이라고요 국가라는 거 내셔널 엘스민이라는 걸 아주 경건하게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지미 핸드릭스가 전자기타를 들고 나가서 막 국가를 가지고 막 장난을 엄청 삐용 삐용 막 하면서 충격을 받은 거야 뭐야 이게 막 근데 그게 69년도에 미국 젊은이들의 일종의 선언 같은 거야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엄격한 그런 거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새로운 어떤 국가를 정의하겠다 라는 게 바로 우드스톡 페스티벌에서 지미 핸드릭스의 바로 스타 스펙글드 배너 연주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조나탄 헤이츠 박사라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가 50년대는 말한 것처럼 질서 정연한 사회였지만 이 질서가 답답하기 때문에 60년대에 뜯었고 60년대에 뜯었기 때문에 70년대에 완전한 카오스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이 말하는 70년의 완벽한 카오스라는 것은 뭘 의미하고 음악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표현됐나 70년대는 좀 양가적인 게 있어요 계속해서 60년대에 어떤 저장정신이 넘어오는 것도 있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만은 못 살잖아 아까 얘기했지만 언제나 다음 세대는 앞 세대를 부정하면서 자기 세대의 문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게 포르노야 그 시대를 기가 막히게 그리는 영화 이제 북인하이츠라는 그렇죠 72년도에 전설적인 포르노 영화가 하나 발표가 돼요 이제 딥스로트 이거 없을 수 이거 이게 얼마를 벌었냐면 6억 달러를 벌었어 천 원씩만 계산하면 6천억을 번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포르노 시대가 번성하기 시작해요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 쾌락의 시대에 등장하는 배경음악이 있죠 디스코 북인하이츠에서도 롤러 타고 다닐 때 나오는 음악이 있죠 왜 디스코가 이 당시에 성공을 하게 되냐면 개인들 흑인들의 어떤 전용 클럽 이런 데서 주로 나오던 음악이 디스코였어요 60년대까지는 나이트 클럽에서 춤을 추면요 밴드들이 연주를 했어 그 전날 애들이 술 좀 먹었어 안 와 야 안 되겠어 애들 다 잘라 저 자식들 돈 받아먹고 오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뒀다 뭐 할 거야 이거 틀어 빨리 이걸로 틀어 그래서 프랑스에서 디스크 라는 단어와 이 디스크가 모여 있는 곳에서 춤을 춘다 그래서 디스크테크예요 디스크테크 그 당시에 거기서 나오던 음악을 디스코라고 명명하고 그 당시에 거기서 추던 춤을 디스코춤이라고 한 거예요 아 50년대 앨비스 프레슬리 60년대 비틀스와 롤링스톤스 백인이에요 디스코도 흑인 음악인데 흑인 클럽 뭐 게이나 리즈비언들 클럽에서 주로 유행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대중화 되려면 백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미국 문화는 역시 어쩔 수 없이 백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주류의 문화가 되려면 77년도에 이제 세레드앤나잇 피버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폭발적인 시트를 기록하는 거예요 존 트라볼타가 그렇죠 요렇게 하고 있는 그 포스터가 이제 그 시대의 어떤 대명사처럼 되면서 그 패션과 디스크테크에서 어떤 춤과 그 음악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70년대 디스크 이제 폭발하죠 근데 이제 그 상징적인 사건이 있어요 삐부다리라는 시카고 지역에 DJ가 있는데 자 이제 록 중심 DJ인데 자꾸 디스코만 프로그램에 생기고 신청곡 이런 게 짜증이 난 거야 지역의 그 프로야구팀 있어요 시카고 화이트삭스 일종의 이벤트 제안을 해요 집에서 안 듣는 디스코 음반이 있으면 가지고 와라 그러면 입장할 때 할인해주겠다 그 영문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래서 한 장씩 가지고 간 거야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은 외야 쪽에다가 관람객들이 가지고 디스코 레코드판을 싸놓고 폭발시키려고 현수막을 걸고 디스코 썩스 이렇게 와 진짜 과격했다 그때 일종의 폭동화돼서 부장이 박살이다 박살이 그러면서 이 사건이 많이 알려지게 되잖아 예 당시에 이제 디스코 음악을 했던 사람들이 위축되고 버티테크 그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요 디스코 폭파의 밤이라고 분석행유 이후 이런 사건은 없었죠 1981년 8월 1일 12시 1분에 MTV가 개국해요 24시간 동안 뮤직비디오만 보는 당시 이제 MTV가 개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뮤직비디오들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하는 팀이 자꾸 늘어나고 있었어 그리고 79년도에 소니의 모리타 아키오라는 회장이 뭘 하나 만들어요 워크맨 워크맨을 만들어요 워크맨이 집에서 라디오로 차로밖에 듣지 못했던 걸 카세트 테이블 가지고 어디가나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산업 시장이 엄청 커진 거야 그리고 뮤직비디오의 시대가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곡이 그거였죠 비디오 킬 더 웨디어스타 버글스의 음악이었는데 라디오 끝났어 이제 비디오의 시대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니까 예쁜 사람들이 나오지 듀란 듀란 컬처 클럽 막 이런 사람들 마이클 잭슨 그걸 이제 대표적인 마도나라든지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MTV가 개국하고 거의 틀지 않았던 흑인 음악을 본격적으로 틀기 시작한 게 마이클 잭슨 MTV도 되게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흑인 틀 걸 안 틀 거야 워크루토스 회사에서 니네 마이클 잭슨 거 안 틀어주면 우리 소속사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 다 뺄 거야 이렇게 뺄 거야 틀었네 어쩔 수 없지 이게 터진 거 그러면서 이제 80년대가 흥미진진해져요 팝의 리에상스인 게 70년대 히피즘에서 넘어온 음악도 있어요 카드락도 존재해 헤비메탈로 바뀌죠 그리고 흑인 리듬앤블루스나 R&B 음악 그런데 컴퓨터의 미디와 신서사이즈라는 새로운 악기가 본격화되면서 전자음악의 뿅뿅 시대가 시작된 거야 그리고 잘생기고 예쁜 언니 오빠들이 대접받는 시대가 될 거지 걸어온 세상이 필절입니다 80년대 청년들을 그리면 여기서 제일 잘생긴 퀸카 한 명 있고 저기서 제일 잘생긴 퀸카 한 명 있고 헤어스프레이 캔 이따 말한 거 들고 계속 머리에다 뿌리면서 서로 이렇게 무스라고 했죠 무스 헤어스프레이 80년대 청년의 모습은 어쨌든 학교에서 치열한 외모와 인기의 약육강식의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던 것 같아요 항상 내가 딱 90년대 10대였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미국을 지배했던 거는 교회 몰 문화 조심해서 교회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나가서 차가 없이는 이동을 못하는 미국의 어떤 세대들이 자라나면서 90년대 음악은 집에서 큰 텔레비전에 이렇게 가족이 있는 데서 같이 틀어놓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잔잔한 서사적 로맨틱 음악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디바라고 부르는 4명의 여성 보컬들이 항상 그 MTV 탑 차트에 올라가 있던 그래서 넷이 같이 공연하는 이런 것도 MTV에서 막 기획하고 근데 그거 보면 정말 논란의 여지가 하나도 없고 온 가족이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몰에서도 틀어주고 영화관에서도 틀고 이게 이제 백인 중산 친구예요 80년대 헤비메탈 밴드들은 글램메탈이라고도 불렸는데 카툴 티어싱 메이크업 여기 쇠사슬 100m 밖에서 봐도 쟤는 헤비메탈을 하는 애야 이게 티가 나잖아 또 반작용이 생기는 거야 그럼 어떡해? 저렇게 옷 안 입을래 그래서 얼터네티브 음악을 했던 너바네, 커트코벤 같은 인물들이나 당시의 브리팝의 아티스트들이나 보면 그냥 자기 집 쇼파에 누워있다가 금방 나온 것 같은 옷차림으로 무대에 올라와요 내가 한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진짜 많은 남학생들이 좋아했던 가수 중에 나탈리 임브롤리아라는 뮤직비디오 보면 그냥 그러면서 노래 부를 때 자기 머리 헝클면서 부르고 그리고 그게 이제 끝으로 가면 그 룩의 완성이 에브릴 라비누이었던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80년대가 MTV의 시대라고 하면 90년대는 채널이 3개가 있었어 미국에 가니까 MTV가 있었고 지금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이 힙합의 황금기라고 부르던 초기 힙합 그 친구들의 음악 만트는 BET 블랙애널테인먼트 텔레비저라는 채널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약간은 70년대 록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음악이 좋아 그러면 VH1이라는 채널을 봤었고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힙합이 대중화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닥터 두레라든지 스눅 도기 도기 굉장히 인기를 모았지만 이게 폭발하지는 않았거든 이 폭발 인력을 다시 발휘한 게 뭐냐면 결국은 또 백인 청년인 에미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에미넴이 새로운 엘비스 프레즈로 등장하죠 그래서 굉장히 멜로디컬한 힙합을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백인 소년 소녀들을 이 씬에 끌어들여요 그러면서 이게 힙합이 오늘날 대중화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힙합 음악이 얼마나 서글픈 음악이냐면 너무 일찍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소외되고 가난 속에서 자신의 신체에 맞는 옷조차 할 수 없고 자기 개인 공간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다 헤드폰을 쓰고 후드를 뒤집어 써서 자기 공간을 갖고자 하는 이런 문화들이 90년대 힙합에서 대중화되기 시작하죠 20세기 음악은 사실 그래서 흑인 음악에서 흑인 음악으로 끝나게 되는데 로그 음악이라고 하는 소위 기성세대로부터 분리되고자 했던 젊은이들의 음악에서 기성세대들에게 소외됐던 젊은이들의 음악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20세기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난 다시 한다고 나는 BTS가 제일 좋아 BTS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곡은 디스코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과거의 음악에서 다시 영감을 받고 LP들이 있지만 다시 지금 젊은 세대들이 LP를 듣잖아요 사실 뉴트로라고 부르는데 젊은 세대들에게 이 LP라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거지 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게 레트로지만 사실은 유행이 돈다라고 얘기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똑같진 않아요 저희도 70년대 80년대에 소위 부츠컷이라고 하는 나팔바지라고 하는 바지를 입었던 세대들이 있는데 지금도 다시 보면 와이드 팬츠와 부츠컷이 다시 유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70년대에 입었던 부츠컷하고 지금 부츠컷은 묘하게 틀이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유행이 돌아오지만 그 유행은 그 시대에 맞게 다시 변형된다 이렇게 본다면 20세기의 가장 중심적인 대중음악의 역사를 보면 앞으로의 음악의 발전방향이 어떤 방식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2020년대 음악이 사실은 조금 경쾌하고 굉장히 인생의 어떤 밝은 면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사실 세계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환경문제 전쟁 문제를 본다라면 30년대에 넘어가는 새로운 세대의 출연의 시대에는 또다시 메시지를 담는 음악 또는 좀 더 어두운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음악 이런 것들이 또 등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냐 예상을 해보죠 물론 나는 상관없어 근데 내가 뭐 사고하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음악의 트렌드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의 뒷이야기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우리 혜은이 형을 다시 한번 초청해서 여러 다해 풀해 다해 김태훈이라고 호를 지으셨어요? 여러 가지 문제 다 해결하니까 음악문제가 아니더라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시 한번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김태훈 선생님 암살하려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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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